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산시가 과수화상병 방제 약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기술보급과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사안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네, 먼저 과수화상병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 꽃, 과일 등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말라 죽는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병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또 확산 속도가 빨라서 피해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해 보이는데 서산시가 과수화상병 방제 약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죠? 네, 저희 서산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해 방제 약재를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과배 재배 전농가인 109농가 87여 헥타에 500평당 한 봉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과배 재배 농가는 3월 10일까지 충서원예농협을 방문하시어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방제의 시기나 또 방제의 방법도 짚어주시겠어요? 배는 꽃눈 발화전, 사과는 신초 발화전인 3월 중하순부터 4월 중하순까지 적기방제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하며 약재방제 확인을 위해 방제한 약재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산시는 3, 4월 중 약재 적기방제를 지도하고 6, 7월 중 약재방제 결과 및 예찰 활동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원에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전정작업 시 작업도구 소독 등 작업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는 괴양 등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공적 방제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사과배 재배농가께서는 배부해드린 약재를 적기에 꼭 살포하시고 화상병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